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아파트도 사놓고 애들 결혼도 시켜놓고 내가 이제 60살서부터 나중에 행복해야지 그런 분은요 떨커덕 오늘 아침에도 내가 나오면서 암 걸린 분 안수기도를 해주고 나왔는데 내 손에서 안 나와도 안수를 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해주고 왔어요 내 손에서 안 나와도 안수를 받고 싶다 그래서 해주고 나왔는데 자매님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데 무슨 암 말기래요 대개 우리는요 나중은 안 기다려요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언제 행복해야 돼? 지금 행복해야 돼 지금 맛있는 거 사 먹으려면 언제 사 먹어? 지금 사 먹어야 돼 나중에 사 먹지 말고 경치 좋은 데 가려면 언제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지금 나중에 가지 말고 근데 우리는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 한 살서부터 서른 살 때까지 고생해야지 나중에 행복하다는 거 이제는 한 살서부터 서른 살까지 공부 죽어라 해도 행복한 시대는 갔어요 이제 교수대도요 일자리 치열합니다 지금 변호사들 노는 변호사들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이제는 머리로 사는 애들이 행복한 세상에 오는 게 아니라 하느님 제가 업무의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공포에 떨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신이시여 내 차례가 되었을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고 강하게 하소서 내가 들어가서 어린아이를 구하게 하소서 나를 일찍 거두어 가시더라도 헛되지 않게 그리고 그가 내민 손을 잡게 하소서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제가 방금 드린 기도는 어느 소방관의 기도입니다 우리 생명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이 얼마나 애절하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지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방관들의 삶을 조금 들여다보니까 직업에 귀천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번 여름에 엘레스카 강의를 갔었는데 마침 소방관 팀장 거기는 캡틴이라고 부르는데 팀장 집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특별한 직업을 가진 분이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인기 직업 1위는 소방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보통 소방관 처음 되면 월급을 얼마를 받느냐 그랬더니 한 4천만 원 정도 받는데요 연봉이 그리고 1년 반 훈련이 끝나서 정식 소방관이 되면 6,50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방관은 정식적으로 소방관 합격을 해서 임명을 받으면 첫 월급이 얼마냐면 140만 원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건지는 소방관들이 연봉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서 한 2,500 많을 때는 3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캡틴이라는 분은 은퇴를 하고 리타이어를 하고 다시 소방관으로 다시 재취직을 해서 미국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일단 한 번 은퇴하고 다시 그 자리로 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연봉이 얼마가 되냐고 그러니까 저는 좀 많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가 되느냐 그랬더니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보면 소방관 월급이 팀장 캡틴 정도 되면 1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뉴욕 경찰 뉴욕에 강의 갔을 때 내가 그런 거 궁금해 하잖아요 얼마나 받나 뉴욕 경찰은 연봉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뉴욕 경찰들은 경위 정도만 되면은 경사 정도만 되면은 1억이 넘어간대요 1억이 그러니까 미국은 소방관 경찰관 군인들이 보통 한 5년 정도만 근무를 하면 1억이 넘어가요 1억이 제가 잔비아의 봉사활동 이렇게 갔을 때 나하고 같이 일을 하는 수녀님이 20년 전에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장애 시설 복제학과 유학을 해서 장애 시설에 많이 다녔대요 그런데 그 장애 시설에 심리학과 여자 교수가 있었는데 퇴근할 때 보니까 운전기사랑 퇴근을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운전기사랑 퇴근을 맨날 하느냐고 아 저 사람 내 남편이라고 아 심리학 교수문은 20년 전만 해도 우리 지금도 심리학 쪽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최고의 직종인데 아니 당신은 교수고 심리학 교수고 의사인데도 이렇게 대단한데 어떻게 저렇게 남편이 운전기사인데 창피하지 않느냐고 아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 남편은 저 운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교수고 남편이 운전기사라도 그 운전기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도 안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만약에 아내가 대학 교수인데 남편이 노란 학원차 운전하고 다니면은 창피할 것 같아요 안 창피할 것 같아요?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당신 관도 그냥 내 얼굴로 그냥 사라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머릿속에 직업에 귀천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갖고 수녀님이 너무 놀라니까 거기서 한 가지 더 얘기 내가 너무 놀라니까 수녀님이 더 놀라운 일이 있다고 우리 장애 시설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었대요 맨날 와서 창문 닦고 아주 즐겁게 노래도 하고 그런데 하루는 동양 수녀님이니까 아 수녀님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청소하는 아줌마 집에 갔대요 갔는데 집이 대궐처럼 의리의리 하더래요 그런데 딱 나오는데 그 집 청소하는 아줌마가 이런 대궐집에 청소하는 뒷방에 있나? 갔는데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귀 부인의 옷을 입고 딱 나오더래요 수녀님이 너무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나는 사실은 내 남편이 철도청장이라고 독일의 철도청장인데 나는 청소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서 내가 청소하러 가는 거라고 자기 남편이 철도청장이라도 자기가 청소하는 게 하나도 안 창피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철도청장 부인이 지금 무슨 동방자외학교 가서 청소하고 앉아있다고 그러면 그 월급 다 받는데 그래갖고 그 월급 받아갖고 그 부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부를 한대요 도네이션을 한대요 자기가 너무너무 즐겁다고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우리 알래스카에서 내가 한 일주일 동안 그 집에서 지냈는데 이 캡틴은 요트가 있어요 집에 요트 그리고 캠핑카 있죠 차 안에 침대도 있고 음식도 해먹을 수 있는 캠핑카도 있고 그래서 나하고 동갑이에요 또 그 친구가 신부님 여행 가자고 해서 정말로 요트도 타보고 캠핑카도 타보고 우리나라의 소방장 정도 팀장 정도인데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는 행복의 등식이 뭐냐면 1등, 서울대, 판검사, 행정고시방, 사무관, 국회의원 이게 행복의 공식이야 그래서 막 청소를 한다든가 소방관을 한다든가 경찰관을 한다든가 그런 건 들떨어진 애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월급도 어떻게? 아주 적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1년에 월급이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돼요 1억 3, 그런데 보좌관, 운전기사 다 하면 한 국회의원이 얼마를 쓰냐면 7억을 써요 7억을 써요 한 국회의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죠 그런데 천을 기준으로 하면 노르웨이 국회의원들은 이를 천 개를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도 105개 정도밖에 안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슈퍼 갑질은요 조연아 부사장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슈퍼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벌고 일은 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오늘 국회 내년 예산안 통과한 거 보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요 몇 년 동안 제 나라에 통과한 적이 없거든요 오늘은 내가 아침에 뉴스를 보고 그래도 밥 먹을 자격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나라는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시대는 갑니다 제가 왜 그런 시대가 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대학 입학생이 1년에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2020년부터는 대학이 어떻게 줄어들 것 같아요 300개, 200개 줄어들어요 그럼 공부 잘해갖고 교수 한 분들 다 어디 갈 것 같아요 다 실직자 돼요 그러니까 이놈 새끼가 공부 열심히 해 너 공부해야지 먹고 살아 이런 시대는 끝나요 이제는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먹기 살기 좋은 시대가 되느냐 용접하는 사람들 포크레인 운전할 줄 아는 사람들 그 다음 요리 잘하는 사람들 청소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시대가 온다니까요 세상이 너무나 지금 변하고 있어요 우리 생태마을에 올해 직원들을 채용을 해요 또 귀가 번쩍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야 나도 한번 거기 가볼까 근데 이번에 자격은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만 뽑아요 나는 대학 졸업 예정자들도 안 뽑아요 대학원 졸업 예정자들도 안 뽑아요 혹여 가끔 대학 졸업한 사람들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 뽑아요 우리도 뽑는데 월급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원 전학습한 사람이나 우리 생태마을 첫 월급은 똑같이 200만 원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해도 직원으로 되면 무조건 200만 원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아니 매주 띄우는데 뭐하러 대학원 자격증이 필요해 아니 배추 심는데 뭐하러 대학 졸업한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생태마을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하면 성실한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 다녀간 사람이 100명도 넘죠 우리 직원이 지금 한 40명 되니까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남아있느냐 하면 가정환경 행복했던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가정환경 불행했던 사람 어린 시절을 힘들게 지냈던 사람은요 많이 견뎌야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OECD 국가 어린이 행복지수 조사를 해봤는데 11살, 13살, 15살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점수를 내봤는데 노르웨이가 95점인데 우리나라 애들이 60점이에요 우리나라 애들은 안 행복해요 이거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꼴등이에요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하면 어렸을 때 안 행복한 애들이 커서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어렸을 때 추억이 많고 어렸을 때 행복한 애들이 커서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생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냐면 4시간 공부해요 초등학생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냐면 5시간 반을 공부를 해요 중학생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느냐 하면 7시간을 공부해요 고등학생은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하느냐 하면 8시간 반을 공부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하루에 8시간 반을 공부한다고 그러면 밥 먹는 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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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빼고 그것도 못 먹는다고 그러긴 하지만 그리고 학교 가는 시간 빼고 그러면 애들은 잠자는 거 빼고는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엄마, 아빠, 형제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왜 예수님하고 추억이 많아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놀았기 때문에 추억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랑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았다면 우린 추억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오늘 복음도 막 병자들 고쳐주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저 사람들 먹을 걸 우리가 주자 예수님 먹는 거 진짜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자 없습니다 아무것도 빵 몇 개하고 물고기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줘라 다 줘서 배불리 먹여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 보면 먹는 얘기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 첫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먹는 얘기죠 그렇죠? 세리네 집에 가서 먹었죠 자케온네 집에 가서 먹었죠 사마리아 여인하고는 우물가에서 물 먹으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럴 때 추억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커서도 엄마, 아빠하고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행복했던 순간도 없고 미국 애들은 초등학교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은 다섯 시간 반 공부하는데 미국 애들은 초등학교 애들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느냐 하면 두 시간 반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하는 흉내만 내는 거야 얘네들은 계속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계속 제가 미국 강의를 가보면 얘네들이 하는 거는 정말로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에요 유럽, 북유럽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 가서도 계속 놀아요 우리처럼 학원 가서 영어, 수학 계속 글쓰기, 웅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핀란드 고등학생은 하루에 4시간 공부하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하루에 8시간 반을 공부를 해요 그런데 수학 점수가 핀란드 애들은 544점이고 우리나라 애들은 542점이에요 4시간 공부하는 애들하고 8시간 반 공부하는 애들하고 수학시험을 보는데 누가 더 잘 보느냐 하면 핀란드 애들이 훨씬 잘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 학원 보내는 거 다 쓸데없는 데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애들이 학원 가서 뭐 할 것 같아요 휴대폰 갖고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애들 학원 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이 불행한 거죠 그 시간에 엄마, 아빠랑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고 손잡고 소풍 다니고 눈 바라보고 같이 놀았다면 걔네들은 건강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고 그랬던 적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사람이 커서요 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가 맛있는 음식 해줬던 거 이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 거 너무 맛있게 먹은 거 그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 거 먹은 기억이 없어요 학교 다니느냐고 학교 다니느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애들은 가장 서울대학 가야 되니까 경쟁을 해야 돼 서울대학 가야 돼 놀 시간이 어딨어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세요? 이거 참 웃기지도 않는 얘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시합을 했는데 어떻게 거북이가 이겨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거북이가 이겨요? 이렇게 발바닥도 땅바닥에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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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북이가 그냥 뛰어다니는 토끼를 어떻게 이겨요? 2000년 전 이소부와 얘기해요 2000년 동안 사람들은 거북이가 빠른 줄 알고 있어 사람들은 그런데 요즘 새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후손 토끼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아니 이 빠른 우리가 거북이한테 진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갖고 토끼가 거북이한테 도전장을 내요 다시 시합하자 2차전을 벌이자 2차전을 벌이자 그래갖고 거북이가 생각해 보니까 아 뭐 니네들은 토끼들은 막 뛰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너무 빨리 뛰기 때문에 쉬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토끼 잠이 필요해요 토끼 잠을 자야 돼 얘네들은 그러니까 거북이는 믿는 구석이 있어 너 또 토끼 잠 잘 거니까 시합해도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것이다 그래도 거북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거북이도 어떤 준비를 하냐면 나도 토끼처럼 뒷다리를 똑바로 세우는 훈련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뒷다리를 세워갖고 내가 빨리 좀 가야 되겠다 뒷다리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거북이한테 최고 치명은 뭐냐면 두꺼운 등딱지야 그래서 등딱지를 가볍게 갈기 시작했어요 병원 다니면서 나 좀 갈아줘라 이거 좀 가볍게 그래갖고 준비를 충분히 했어요 드디어 2차전이 시작이 됐어요 아니나달라 토끼가 총알같이 뛰어나갔죠 근데 거북이는 뒷다리를 세워놨으니까 얼마나 거북이도 만만치 않잖아요 쫙 가면서 믿는 구석이 있었어 어떤 믿는 구석이 있었느냐면 이제 분명히 저 나무 밑에서는 토끼 잠을 잘 것이다 그래갖고 토끼가 딱 보니까 역시 멀리서 지가 뒷다리를 세워봤자지 그래갖고 쫙 오는데 자도 될 것 같아 딱 잠을 자면서 내가 한 시간만 자야지 두 시간 잘 거야 한 시간만 자야지 그런데 이제 거북이는 지나갔어 지나가면서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토끼가 토끼 잠을 자야지 딱 어느 정도 중간까지 갔는데 토끼가 깨어난 거예요 두 시간 잘 거 한 시간 훈련을 열심히 했으니까 한 시간 만에 딱 깨어나갖고 거의 결승점 보달점에 총알같이 토끼가 지나간 거예요 거북이가 가다 보니까 토끼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끼가 이 불명예를 씻었어요 드디어 이제 모든 짐승 개는 드디어 토끼가 이겼댄다 개가 토끼 잠을 줄여서 그 거북이를 이겼댄다 그런데 이제 누가 슬프기 시작했느냐 하면 거북이가 슬프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단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2000년 동안 거북이의 그 성실성 하나로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고 모든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게 지단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치 부심한 거북이가 다시 토끼한테 보존장을 냈어요 한 번 더 붙자 삼세판이다 삼세판 한 번 더 붙자 토끼가 그래? 아 뭐 그러면은 귀양 내가 명예를 씻으려면 완전히 씻어야 되니까 한 번 더 붙자 이번에 거북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뒷다리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앞다리까지 세우는 훈련을 한 거야 이거를 이렇게 똑바로 세우는 훈련을 한 거야 그래갖고 정말 피나는 훈련을 해갖고 근육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등딱지는 갈아서 될 게 아닌 것 같아 현대 세계가 왔으니까 그 저기 우주비행선에 쓰는 아주 가벼운 학금판 뚜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가갖고 갈았어요 뚜껑을 너무너무 가볍게 토끼 못지않게 이제 속력이 났어요 근데 거북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갖고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한 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토끼가 저 나무 밑에서 잘 거니까 저 나무 밑에 수면제를 분말가루를 설치를 해두어 갖고 리모컨으로 터뜨리면 완전히 내가 보낼 수 있다 비장의 카드까지 준비해놓고 이제 도전장을 내민 거죠 토끼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 지문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갖고 토끼는 어떤 훈련을 했느냐 하면 어떤 훈련을 했냐면 토끼 잠을 안 자고 목표 지점까지 가는 훈련을 했어요 토끼 잠을 안 자고 그래갖고 드디어 3차전이 벌어졌어요 3차전이 벌어져 갖고 출발을 했는데 토끼가 보니까 거북이가 옛날에는 뒷다리만 세웠는데 이제는 앞다리까지 세워갖고 뛰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내가 정말로 자면 안 된다 슈거라고 뛰면서 나무 밑에 도착했는데 너무 졸렸지만 그걸 극복하고 뛰어갔어요 아니 리모컨까지 다 설치하고 이제 터뜨리기만 하면 이제 완전히 재워갖고 그 토끼 잠으로 이기려고 했는데 리모컨 터뜨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해보지도 못하고 저버렸어 거북이가 그러니까 거북이가 뭐가 왔느냐 하면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우울증이 야 내가 저 토끼한테는 정말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단 말인가 너무 우울증이 슬퍼갖고 이제 자살까지 생각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그 손자 거북이를 보고 이런 말을 해요 거북아 손자야 슬퍼하지 말아라 너 토끼가 몇 년 사는 줄 아냐? 잘 모르는데요 토끼는 그렇게 죽어라고 뛰기 때문에 토끼 수명은 7년이다 7년 근데 우리 거북이들은 수명이 얼마인 줄 아냐? 우리 거북이들은 할아버지가 지금 몇 살이에요? 내가 지금 190살이다 우리 거북이는 느리기 때문에 수명이 200살이다 너는 느린 게 네 본질인데 왜 토끼 이기려고 그 대지도 않는 뒷다리 앞다리 세우고 왜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느냐 너는 천천히 사는 게 너의 운명이다 그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지도 않는 시합을 2000년 동안 한 자기 거북이하고 토끼 그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 거북이는 천천히 다니고 자기의 그 본성을 본성에 따라 사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느린 게 빠른 것보다 훨씬 좋구나 빠르면 7년밖에 못 사는데 느리니까 200년을 사니까 아무리 토끼가 빠르면 왜 빨리 죽는데 그런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자녀들을 거북이로 안 키우고 뭘로 키우냐면 토끼로 키우고 있어요 토끼로 7년밖에 안 살릴 생각을 하고 토끼로 키우고 있어요 그렇게 가장 큰 희생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세자예요 여러분들 사도세자 얘기 알죠? 사도세자가 언제 죽었느냐 하면 1762년 임오년에 5월 13일 날 뒤주에 들어갔고 5월 22일 날 죽었어요 8일 동안 있다가 그런데 이 사도세자는 아버지가 영조인데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 효장세자가 있었는데 9살에 죽어요 9살에 죽다가 딱 마흔이 넘어서 아들아를 얻어요 이게 바로 이 선 정조는 이 산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진짜 이름은 이 선이에요 사도세자는 죽고 난 다음에 영조가 불러준 이름 슬픔을 생각해라 생각살자 슬플도자 그래갖고 사도세자고 진짜 이름은 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마흔이 넘어서 아들을 하나 얻었으니까 효장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슬펐는데 이 영조는 이 아들이 너무너무 귀했던 거야 그래갖고 두 살에 사도세자 책봉을 해요 근데 얘가 얼마나 똑똑했느냐 하면 두 살 때 왕자라는 한자를 보고 아버지가 이게 무슨 자냐 그러면 아버지를 가르쳤어요 이게 아버지자다 왕자를 보고 세자짜리를 보고 이거는 누구 무슨 자냐 이건 나다 두 살짜리가 다섯 살 때 효경을 줄줄줄줄 외워요 영조라는 임금은 공부하기 너무너무 좋아했던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똑똑한 놈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똑똑한 놈 만들어 보겠다고 선생을 몇 명을 드리냐 하면 스무 명을 드려요 그래갖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르치는 거야 계속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험을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 거예요 너 사서삼경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스무 명이 둘러 있고 다섯 살, 여섯 살짜리가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못하면은요 영조가 눈을 불아리면서 이놈 그것도 모르느냐고 근데 세자는 때릴 수가 없었어요 누구를 때리냐면 세자를 업고 다니는 내시를 때리는 거예요 대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린아이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문제 하나 못 맞히면은 저 내시들이 두들고 맞으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일곱 살, 열 살 때는 칼 싸움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맨날 산에 가서 나무 잘라서 맨날 칼 싸움해서 맨날 여기 찢어지고 그랬던 거 기억나요 이 선은 상궁두라고 칼 싸움을 해요 그걸 본 영조는요 이 상궁두를 때려 죽여요 때려 죽여요 그냥 그걸 보고 이 사도세자는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딱 열두 살이 되면서 사도세자는 공부하기가 싫어요 이때부터 책만 보면 머리가 짖근짖근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교육의 최고의 희생자는 누구냐면 사도세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들은 공부하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뭐를 얘가 키가 엄청나게 커요 사도세자가 세자 그래갖고 나만큼 조그맨 줄 알았는데 키가 1m 80대고 청룡도를 휘두를 정도로 힘이 좋았다는 거예요 관우가 휘두른 청룡도를 휘두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말도 잘 차고 화살도 잘 쏘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하고 점점점점점 갈등을 일으키면서 광증에 시달려요 미쳐요 미쳐 미쳐갖고 나중에는 마지막에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시종들 100명을 죽여요 마음에 안 들면 칼로 쳐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무당하고도 살고 비군이 스님하고도 살고 도저히 아버지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엄마도 해경궁 홍씨도 자기 남편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사도세자의 슬픔이에요 이게 조기교육의 희생자예요 조기교육의 희생자 그런데 이 사도세자도 내가 보기엔 딱 7년 만에 도른 거야 토끼처럼 7년 만에 도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애들 어떻게 해요 영조가 20명 선생 된 거나 여러분들이 학원 애들 10개 12개 보내는 거나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애들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까지가 애들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느냐 하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딱 시켜요 해요 그런데 딱 7년이 지나고 나면 애들 눈빛이 쫙 꺾어지기 시작해요 중학교 2학년만 되면은 눈빛이 싹 돌아가기 시작해요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애들은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미치는 애들이요 한둘이 아니에요 참 많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엄마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행복했던 순간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행복했던 순간이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심지어는 엄마를 때리는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이 엄마들은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얘기도 못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애한테 맞는다 자식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얘가 미치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예요 엄마들이에요 엄마들이 얘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미쳐갖고 이제 애가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면 나한테 데리고 와요 그러면 얘네들 눈빛이 싹 돌아간 걸 내가 봐요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는 초등학교 때 자기 자유시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유시간이 하나도 없이 엄마가 이 학원 가라고 저 학원 가라고 저 학원 가라고 저라고 그래서 자기는 미치겠다는 거예요 막 속에서 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 이 사도세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속에서는 울화증이 일어났다 울화증이 만약에 영조가 사도세자가 그렇게 무기신식이라는 무에서도 편해요 사도세자가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었고 만약에 영조가 아들을 정말로 청용도도 마음대로 하게 하고 창, 활, 말 다 잘 탔거든요 그렇게 키웠다면 우리나라는 광개토왕 대왕만큼 훌륭한 군주 강력한 군주를 18세기에 모실 수 있었을 거야 사도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 정조가 임금이 됐잖아요 권력 기반이 취약했어요 그 다음에 정조가 1800년에 죽고 순조, 헌종, 철종, 고종 다 7살, 10살, 18살 17살짜리들이 왕되면서 조선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 내가 하나, 둘 가지고 있는 애 공부 그렇게 시켜갖고 미쳤어 그렇게 미쳤어 그러면 그 집안은요 나중으로도 희망이 없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참 고치기 힘든 병이 뭔지 아세요? 정신병이에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이 정신병이에요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이렇게 걸린 사람들은 평생 병원에 들락날락하고 평생 약 먹다가 결국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을 뒤주에 가둬서 죽이지는 않지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뒤주에 가둬서 죽일 사람은 없지만은 그렇게 미치게 만드는 부모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놈의 1등 병 때문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막 뛰어논 애 중에 미치는 애들은 없어요 초등학교 때 막 엄마 아빠랑 같이 뛰어ol고 들로 산으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엄마 아빠하고 먹고 마시고 논 아이들 중에 미치는 애들은 없어요 어떤 애들이 미치냐면 대지도 않는 머리 돌아가지도 않는 책상에서 학원에서 시달리면서 미치는 애들이 막 하는 거죠 거북이가 등딱지 등딱지 학금으로 바꾸듯이 자식 영어 발음 좋게 한다고 혀 이렇게 늘리는 수술하고 초등학생들한테 10개씩 학원 다니게 하는 일이 자식 미치게 만드는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이거 이렇게 공부해야 돼 너 1살서부터 30살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행복하게 하려고 그래 나중에 행복한 건 없어요 행복하려면 언제 행복해야 돼 지금 행복해야 돼요 지금 행복하지 않는 애는 나중에도 안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아파트도 사놓고 애들 결혼도 시켜놓고 내가 이제 60살서부터 나중에 행복해야지 그런 분은요 떨커덕 오늘 아침에도 내가 나오면서 암 걸린 분 안수기도를 해주고 나왔는데 내 손에서 안 나와도 안수를 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해주고 왔어요 내 손에서 안 나와도 안수를 받고 싶다 그래서 해주고 나왔는데 자매님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데 무슨 암 말기래요 대개 우리는요 나중은 안 기다려요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언제 행복해야 돼? 지금 행복해야 돼 지금 맛있는 거 사 먹으려면 언제 사 먹어? 지금 사 먹어야 돼 나중에 사 먹지 말고 경치 좋은 데 가려면 언제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지금 나중에 가지 말고 근데 우리는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 한 살서부터 서른 살 때까지 고생해야지 나중에 행복하다는 거 이제는 한 살서부터 서른 살까지 공부 죽어라 해도 행복한 시대는 갔어요 이제 교수대도요 일자리 치열합니다 지금 변호사들 노는 변호사들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이제는 머리로 사는 애들이 행복한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사는 애들이 행복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어요 나는 어제도 우리 직원이 저녁에 대전에서 강의 끝나고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다닌다 때려치고 우리 집에 왔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리 와봐라 너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너 네가 지금 대학교 4년을 다녔으면 얼마를 대학에다가 쏟아 넣을 것 같아? 1억 쏟아 넣는데 1억 쏟아 넣지? 근데 너 이제 대학 안 다니니까 1억은 이제 모아놓은 거 아니야? 그럼 그 1억 너한테 안 쏟아놓으면 엄마는 그 돈 갖고 뭐 할 것 같아? 엄마는 노후대책연금 붓겠죠? 그래 엄마는 노후대책연금 붓고 넌 1억 저축하고 벌써 니네 집은 2억 벌은 집이다 대학을 안 다니면 안 다닐수록 돈을 버는 거다 근데 너 지금 내가 이번에도 월급을 한 1년 안 됐는데 230만 원 올려줬어요 우리는 5년만 근무하면 무조건 300만 원씩 받을 받을 두록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럼 너 지금 5년 4년 근무하면 너 1억 모은다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쓸 일도 없고 거기는 해만 떨어지면 돈 쓸 데도 없어요 너 그러면 4년 동안 딴짓 안 하고 착실히 돈 벌으면 너 1억 버는 거야 그럼 넌 서른 전에 2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는 거야 난 뭐 대학 나와 우리나라 지금 대학 나온 45만 명 졸업하는데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하는 숫자가 몇 명이에요? 5만 명밖에 안 돼요 40만 명은 2년 3년 빈둥빈둥거리고 심지어는 엄마 아버지가 애들 때문에 경비해 나가서 그거 해가지고 애들 생활비 대주고 뒷돈 대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건 내가 보기엔 대학이야 대학이야 대학만 없어지면 전부 일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아니 대학 졸업하고 딱딱딱 취직하면은 내가 왜 대학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대학 졸업하는 애 거의 반 이상은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할머니 60, 70대 분은 머리 나쁜 몸으로 살 놈한테 돈 쏟아 넣느냐고 세계 빈곤율,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1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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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어요 다른 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얼마나 럭셔리하게 사는데요 놀지도 못하고 죽어라 30살까지 나중에 행복하려고 공부했는데 취직 안 되면 그 허탈감, 좌절 이거는 어른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한 세 달 전에 아주 입부장한 여자아이가 절 찾아왔어요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아이예요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계속 3번인가 4번 떨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좌절감, 우울증에 시달려는 아이예요 날 찾아왔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꼭 공무원을 해야 되냐? 꼭 좋은 회사를 가야 되냐? 그냥 내가 즐겁게 일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 그 힘든 목표를 세워놓고 계속 좌절감을 느끼느냐 넌 좀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이 친구가 며칠 전에 저한테 메시지 했어요 신부님 저 취직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우리는 지금 행복할 수 있는데 항상 나중에 행복하려고 눈높이를 너무 높여서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 한 살서부터 서른 살까지 안 행복해 그럼 서른 살서부터 60살은 행복해요? 서른 살서부터 60살? 안 행복해 왜 안 행복해냐면 이 서른 살서부터 60살들은 자기 인생이 없어 왜냐하면 한 살서부터 서른 살 된 자식들 뒷바라지 않느냐고 자기 인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학원을 다녀봤던 적이 없어 서른 살서부터 60살들은 기타 학원을 다닌다든지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든지 꽃꽂이 학원을 다닌다든지 나처럼 필라테스 학원을 다닌다든지 자기를 위해서 이런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 자기 인생이 없어 오로지 자식 뒷바라지 않느냐고 그래서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식 뒷뱅글뱅글 따라다니는 거야 초등학교 유치원 따라다녀 초등학교 따라다녀 중고등학교 따라다녀 심지어는 대학까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 저기 뭐야 커리큘럼 수업 과정 짜죽은 엄마들 많아 그리고 학점이 조금 나오면 교수한테 가서 따진다는 거 우리 애 학점이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고 나중에 취직하려면 학점이 높아야 되는데 군대도 뱅글뱅글한데요 요즘 카카오톡이 돼갖고 엄마들이 애들 군대 생활을 볼 수 있대요 그럼 애가 좀만 얼굴이 이상하면 그 상사한테 그런데요 왜 우리 애 얼굴이 이러느냐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군대 가서도 엄마가 애를 책임져주는 거야 그래서 군대 상사님들이요 사병 돌보는 일보다 사병 엄마 돌보는 일이 더 바쁘대요 심지어는 회사까지 따라다니는 거야 애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대리 진급을 못하면 부장한테 가서 따진다는 거 우리 애가 뭐가 모자라서 대리 진급을 못하느냐고 평생 자식주의를 뱅글뱅글 따라다니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래요 헬리콥터 맘 또 아버지들은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한동안은 기러기 아버지가 40만 명까지 있었어요 40만 명 기러기 아버지가 이 기러기 아버지들은요 자식들을 한 달에 부인 것까지 하려면 700에서 1000만 원을 보내줘야 돼 그러면은 보통 10년 정도 가 있으면요 이 기러기 아버지는 10년 동안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돈도 없는데 뭐 돈만 버는 기계로 사는 거야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거 30살서부터 60살들은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60살 때 60살 때 30살 된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자기를 위해서 살아봤던 적이 없는데 내 인생을 살아래는 거야 살 줄 모르는데 30살서부터 60살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요 자아실현 해야 되는 나이야 자아실현 자아실현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능력을 쓰는 오늘 물이 없는데 여기 물을 하나 갖다 놓으면 내가 이 물을 안 먹었으면 이 물은 자아실현하는 물이에요 자아실현 안 하는 물이에요 자아실현 안 하는 물이에요 내가 먹어줘야지 자아실현이 되는 물이에요 자아실현이 되는 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샴푸를 하나 샀어 그럼 샴푸를 사면은 그 샴푸를 한 방울까지 다 쓰면은 여러분들 기분 좋아야 안 좋아요 그 샴푸는 나한테 와서 자기 능력을 다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럼 자아실현 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아실현 한 거죠 내가 요즘 목욕가방에 샴푸 하나 다니는데 이만큼 남았어 그 짜서 쓸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 이제 자아실현 다 돼가는구나 이제 자기 능력 다 썼으니까 우리 사제관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문수라는 개가 있는데 얘가요 딱 사제관에 도착하면은요 총알같이 튀어나와요 자기 집에서 그리고 요만한 개가 내 가슴까지 뛰어올라와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얘가 사제관에 신부들이 오면은 안 물고 안 짖어요 근데 여자들만 오면은 잡아 먹을 듯이 짖어요 진짜로 그리고 막 엉덩이고 허벅지고 다 깨물어요 얘 자아실현 하는 게 자아실현 안 하는 게에요 자아실현 하는 게에요 근데 우리나라 서른살에서부터 60살 된 많은 분들은 자기 능력을 안 써요 자기 능력을 안 쓰고 자기 능력을 안 쓰고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60살에서부터 엄마 인생을 살라고 그러면은 자기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데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 사는 게 인생은요 재미있어야 돼 의미가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재미와 의미가 같이 가야 돼 그런데 내가 기타를 잘 쳤다면은 기타 치러 온 세상 돌아다니고 꽃꽂이 했다면 온 성당에 꽃꽂이 하러 다니고 뭐 춤췄다면 춤추러 다니고 이럴 텐데 나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 60살서부터 100살까지 어떻게 살아 우리는 한 살서부터 30살도 안 행복하고 30살서부터 60살도 안 행복한 거야 그럼 60살서부터 100살은 행복하냐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물으면 남자들은 외로움이 여성들은 경제력이 가장 걱정된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걱정과 외로움에 대한 걱정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남녀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까워지지 말아야 할 사람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잠깐의 외로운 감정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더 괴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피하려 할수록 더 고독해지고 타인에게 휘둘리게 되며 자신을 더 나약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연령층에서 힘들어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의 외로움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 다닐 뿐입니다 이렇게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괴로움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큰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초연해지고 모든 일에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두렵고 그로 인해 고통을 느끼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정의한다면 고독은 그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고독은 내가 선택할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독할 줄 모르기에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는 상태에서 겪는 괴로움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을 원하는 상태에서 겪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능력을 갖추면 건강한 인간관계는 물론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스스로 세상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알고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여유롭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 빨리 인연이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굳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당연한 순리이고 이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늙어서 자신이 외롭고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봐 걱정되는 이유가 클 것입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의 시간과 관심을 바라게 됩니다 먼저 찾아와 주지 않는다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는 불평불만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비롯해 자식들과도 힘들어집니다 여기에 고집이 대단하고 성질까지 나쁘면 관계의 골이 더욱 깊어져서 결국 나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나를 보살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결국 자신만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종교가 있다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내면의 힘을 얻을 수 있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외로움을 달래줄 수도 있습니다 꾸준한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세상에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매일 함께 지내는 사람은 자꾸만 단점이 보이고 갈등도 자주 생기다 보니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같이 사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싫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소중하게 대해야 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홀대하고 무관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옛 속담의 중마고우도 말 한마디로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중요성이 크다는 뜻이지요 내 주변 사람이 부족하거나 모난 부분이 있어도 살피고 챙기며 그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예의 바르고 다정다감하게 말해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기 생각만 강요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지혜는 상대방이 당신을 존경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야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곁에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하고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는 행동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배우자를 비롯해서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늘 생각하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자라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혼자인 순간에 그들이 여러분 곁에 있어 줄 것입니다 셋째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들에 대해 우호적이며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호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원만하게 지내려는 마음입니다 개방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들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개방성은 높은 상상력과 호기심이 있습니다 원만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새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인생의 활력을 주고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기심은 활력의 원천이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고 그동안 미뤄왔던,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아간다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무엇이 되었든 배움은 당신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감을 맛보면서 삶의 에너지를 얻으세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자신의 한계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커다란 성취감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혼자가 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가 행복한 삶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인간관계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가 언제나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타인에게 이용당하거나 남들에게 휘둘리기 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현명하게 고독을 즐기며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삶의 질을 높여주고 행복감을 주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와 존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성인이 아니라 진정한 성인이란 몸과 마음이 성숙하고 자유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키워나가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혼자가 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솔직하게 속마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내면에서 나타나는 여유로움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를 신뢰하고 따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신은 인간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혼자가 될 줄 알아야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신과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자신과 대화하며 해답을 찾아보세요 남에게 절대로 우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득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천하지 않고 언제나 생각만 하는 사람은 삶을 비관적으로 만들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행동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기 생각을 모두 털어놓지 마세요 단단한 방책을 쌓아야 합니다 남에게 기대어 울 생각 말고 스스로 단단해져야 합니다 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동물이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동물을 쓰러뜨려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이 작은 등이라도 보이면 단숨에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만만한 먹이가 되어버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겨내야지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고 마음을 먹으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운다고 해서 남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사람은 친절하다고 해서 쉽게 좋아하지 않고 냉담하다고 해서 쉽게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꽤나 존경받았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변덕은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사랑하지도 영원히 증오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남에게 절대로 우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충동적인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언제나 천박하고 저속한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고귀하고 신성한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진리는 조금 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내기를 심의하면 기운이 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이 상합니다 세상의 비밀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사색의 힘입니다 사색의 힘은 고독의 시간 속에서 나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워지지 말고 고독해지세요 외로움은 남에게서 해결책을 찾지만 고독은 나에게서 해답을 구합니다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괴로움이 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지식을 하인으로 삼지 말고 지혜를 친구로 삼으세요 소수와 더불어 생각하고 다수와 더불어 말하세요 뭔가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허풍 떠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지 않고 포장하는 것에 급급한 사람은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경계해야 합니다 속을 드러내지 말고 먼저 지켜봐야 합니다 기존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게 새로운 친구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리석음을 활용하세요 가장 현명한 자는 가끔 어리석음을 카드로 씁니다 가장 위대한 지혜는 지혜롭지 않게 보이는데 있습니다 허물없는 사이를 거부하며 당신에게 그늘을 드리울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세요 똑똑하게 보이려고 부자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거절할 줄 알 듯 곧바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완곡하게 거절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단칼에 끊어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만이 깨달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교제해야 합니다 대화에서는 달변보다 사려 깊은 분별력이 더 중요합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을 최대한 많이 하세요 하지만 칭찬을 거짓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칭찬하세요 그러면 항상 좋은 일만 따라올 것입니다 절대로 타인의 비밀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말이 적을수록 다툼이 적어집니다 매사에 언제나 여유를 지니세요 자신에게 부족한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단 한 번에 사용하지 마세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그칠 줄 아는 믿업과 적당히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미소 지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의 소유자는 웃음의 미덕을 압니다 많이 웃으면 치매 예방도 됩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많이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당신의 정신을 항상 새롭게 하세요 절대로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단명의 원인 중 두 가지는 어리석음과 부도덕함입니다 장수의 비결 두 가지는 어리석지 않고 부도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삶을 유지할 지능이 없어서 어떤 이들은 의지가 없어서 그들의 삶을 빼앗깁니다 덕은 그 자체가 보상이요 악덕은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한 번의 선을 행하려 하지 말고 일상에서 자주 꾸준히 행하세요 되돌려 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무주상 보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시한 것을 되돌려 받으려 하는 순간 그것은 보시가 아닙니다 절대로 잃을 게 없는 사람과는 다투지 마세요 그와 다투게 되면 불평등한 분쟁에 휘말리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용기는 위대함의 요소입니다 행동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입을 무겁게 하세요 거짓은 늘 앞서오는 법이고 진실은 뒤따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는 것은 시간뿐입니다 가진 것이 달리 아무것도 없는 이에게도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대하세요 화가 났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분노는 하는 일마다 잘못되게 만듭니다 사람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사랑을 베풀 때 사람이 사람답고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기량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급한 순간이 다가와도 절대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쉽게 잊을 수 있는 훈련을 하세요 기회는 폭풍과 같아서 일단 지나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에게 환영받는 사람은 기지와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거나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약점을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서도 악취가 풍긴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눈동자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세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유를 누리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드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면 자신의 양심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기게 됩니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동요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진정한 용기에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뛰어난 인물이 되려면 누구와 교제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뛰어난 화술을 갖춘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신중하게 말을 고릅니다 대화할 때 신중함은 웅변보다 더 중요합니다 누구도 항상 현명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좋은 대안이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격분하고 있을 때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간의 징표입니다 제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장점을 더욱 빛내주고 인격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는 것은 자신을 종교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마움을 표시하세요 고집으로 상대방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관대하세요 그의 마음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남에게 절대로 우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득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천하지 않고 언제나 생각만 하는 사람은 삶을 비관적으로 만들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행동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기 생각을 모두 털어놓지 마세요 단단한 방책을 쌓아야 합니다 남에게 기대어 울 생각 말고 스스로 단단해져야 합니다 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동물이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동물을 쓰러뜨려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이 작은 등이라도 보이면 단숨에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만만한 먹이가 되어버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겨내야지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고 마음을 먹으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운다고 해서 남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사람은 친절하다고 해서 쉽게 좋아하지 않고 냉담하다고 해서 쉽게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꽤나 존경 받았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변덕은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사랑하지도 영원히 증오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남에게 절대로 우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충동적인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언제나 천박하고 저속한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고귀하고 신성한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진리는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내기를 심의하면 기운이 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이 상합니다 세상의 비밀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사색의 힘입니다 사색의 힘은 고독의 시간 속에서 나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워지지 말고 고독해지세요 외로움은 남에게서 해결책을 찾지만 고독은 나에게서 해답을 구합니다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괴로움이 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지식을 하인으로 삼지 말고 지혜를 친구로 삼으세요 소수와 더불어 생각하고 다수와 더불어 말하세요 뭔가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허풍 떠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지 않고 포장하는 것에 급급한 사람은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경계해야 합니다 속을 드러내지 말고 먼저 지켜봐야 합니다 기존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게 새로운 친구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리석음을 활용하세요 가장 현명한 자는 가끔 어리석음을 카드로 씁니다 가장 위대한 지혜는 지혜롭지 않게 보이는데 있습니다 허물없는 사의를 거부하며 당신에게 그늘을 드리울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세요 똑똑하게 보이려고 부자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거절할 줄 알 듯 곧바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완곡하게 거절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단칼에 끊어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만이 깨달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교제해야 합니다 대화에서는 달변보다 사려 깊은 분별력이 더 중요합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을 최대한 많이 하세요 하지만 칭찬을 거짓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칭찬하세요 그러면 항상 좋은 일만 따라올 것입니다 절대로 타인의 비밀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말이 적을수록 다툼이 적어집니다 매사에 언제나 여유를 지니세요 자신에게 부족한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단 한 번에 사용하지 마세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그칠 줄 아는 미덕과 적당히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미소 지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의 소유자는 웃음의 미덕을 압니다 많이 웃으면 침해 예방도 됩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많이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당신의 정신을 항상 새롭게 하세요 절대로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단명의 원인 중 두 가지는 어리석음과 부도덕함입니다 장수의 비결 두 가지는 어리석지 않고 부도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삶을 유지할 지능이 없어서 어떤 이들은 의지가 없어서 그들의 삶을 빼앗깁니다 덕은 그 자체가 보상이요 악덕은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한 번의 선을 행하려 하지 말고 일상에서 자주 꾸준히 행하세요 되돌려 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무주상 보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시한 것을 되돌려 받으려 하는 순간 그것은 보시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를 게 없는 사람과는 다투지 마세요 그와 다투게 되면 불평등한 분쟁에 휘말리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용기는 위대함의 요소입니다 행동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입을 무겁게 하세요 거짓은 늘 앞서오는 법이고 진실은 뒤따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는 것은 시간뿐입니다 가진 것이 달리 아무것도 없는 이에게도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대하세요 화가 났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분노는 하는 일마다 잘못되게 만듭니다 사람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사랑을 베풀 때 사람이 사람답고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기량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급한 순간이 다가와도 절대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쉽게 잊을 수 있는 훈련을 하세요 기회는 폭풍과 같아서 일단 지나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에게 환영받는 사람은 기지와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거나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약점을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서도 악취가 풍긴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눈동자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세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유를 누리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드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면 자신의 양심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기게 됩니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동요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진정한 용기에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뛰어난 인물이 되려면 누구와 교제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뛰어난 화술을 갖춘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신중하게 말을 고릅니다 대화할 때 신중함은 웅변보다 더 중요합니다 누구도 항상 현명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좋은 대안이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격분하고 있을 때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간의 징표입니다 제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장점을 더욱 빛내주고 인격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는 것은 자신을 종교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마움을 표시하세요 고집으로 상대방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관대하세요 그의 마음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하느님 제가 업무의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신이시여 내 차례가 되었을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고 강하게 하소서 내가 들어가서 어린아이를 구하게 하소서 나를 일찍 거두어 가시더라도 헛되지 않게 그리고 그가 내민 손을 잡게 하소서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제가 방금 드린 기도는 어느 소방관의 기도입니다 우리 생명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이 얼마나 애절하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지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방관들의 삶을 조금 들여다보니까 직업에 귀천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번 여름에 엘레스카 강의를 갔었는데 마침 소방관 팀장 거기는 캡틴이라고 부르는데 팀장 집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특별한 직업을 가진 분이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인기 직업 1위는 소방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보통 소방관 처음 되면은 월급을 얼마를 받느냐 그랬더니 한 4천만 원 정도 받는데요 연봉이 그리고 1년 반 훈련이 끝나서 정식 소방관이 되면은 6천 5백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소방관은 정식적으로 소방관 합격을 해갖고 임명을 받으면은 첫 월급이 얼마냐면은 140만 원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건지는 소방관들이 연봉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서 한 2천 5백 많을 때는 3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캡틴이란 분은 은퇴를 하고 리타이어를 하고 다시 소방관으로 다시 재취직을 해갖고 미국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일단 한번 은퇴하고 다시 그 자리로 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당신은 연봉이 얼마가 되냐고 그러니까 저는 좀 많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가 되느냐 그랬더니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보면은요 소방관 월급이 팀장 캡틴 정도 되면은 1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뉴욕 경찰 뉴욕에 강의 갔을 때 내가 그런 거 궁금해 하잖아요 얼마나 받나 뉴욕 경찰은 연봉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뉴욕 경찰들은 경위 정도만 되면은 경사 정도만 되면은 1억이 넘어간대요 1억이 그러니까 미국은 소방관 경찰관 군인들이 보통 한 5년 정도만 근무를 하면 1억이 넘어가요 1억이 제가 잔비아의 봉사활동 이렇게 갔을 때 나하고 같이 일을 하는 수연님이 20년 전에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장애시설 복제학과 유학을 해갖고 장애시설에 많이 다녔대요 근데 그 장애시설에 심리학과 여자 교수가 있었는데 퇴근할 때 보니까 운전기사랑 퇴근을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운전기사랑 퇴근을 맨날 하느냐고 아 저 사람 내 남편이라고 어 심리학 교수문은 20년 전만 해도 우리 지금도 심리학 쪽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최고의 직종인데 아니 당신은 교수고 심리학 교수고 의사인데도 이렇게 대단한데 어떻게 저렇게 남편이 운전기사인데 창피하지 않느냐고 아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 남편은 저 운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교수고 남편이 운전기사라도 그 운전기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도 안 창피한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만약에 아내가 대학 교수인데 남편이 노란 학원차 운전하고 다니면은 창피할 것 같아요 안 창피할 것 같아요 우리 뭐라고 그러니까 당신 관도 그냥 내 얼굴로 그냥 살아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머릿속에 직업에 귀천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갖고 수여님이 너무 놀라니까 거기서 한 가지 더 얘기 내가 너무 놀라니까 수여님이 더 놀라운 일이 있다고 우리 장애 시설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었대요 맨날 와서 창문 닦고 아주 즐겁게 노래도 하고 근데 하루는 동양 수녀님이니까 아 수여님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청소하는 아줌마 집에 갔대요 갔는데 집이 대골처럼 의리의리 하더래요 근데 딱 나오는데 그 집 청소하는 아줌마가 이런 대골집에 청소하는 그 뒷방에 있나 갔는데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귀 부인의 옷을 입고 딱 나오더래요 수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아 나는 사실은 내 남편이 철도 청장이라고 독일의 철도 청장인데 나는 청소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서 내가 청소하러 가는 거라고 자기 남편이 철도 청장이라도 자기가 청소하는 게 하나도 안 창피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철도 청장 부인이 지금 무슨 동방자회 학교 가서 청소하고 앉아있다고 그러면 그 월급 다 받는데 그래갖고 그 월급 받아갖고 그 부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부를 한대요 도네이션을 한대요 자기가 너무너무 즐겁다고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우리 알래스카에서 내가 한 일주일 동안 그 집에서 지냈는데 이 캡틴은 요트가 있어요 집에 요트 그리고 캠핑카 있죠 차 안에 침대도 있고 음식도 해먹을 수 있는 캠핑카도 있고 그래서 나하고 동갑이 또 그 친구가 신부님 여행 가자고 그래서 정말로 요트도 타보고 캠핑카도 타보고 우리나라의 소방장 정도 팀장 정도인데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는 행복의 등식이 뭐냐면 1등 서울대 판검사 행정고시방하고 사무관 국회의원 이게 행복의 공식이야 그래서 막 청소를 한다든가 소방관을 한다든가 경찰관을 한다든가 그런 건 들떨어진 애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월급도 어떻게 아주 적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1년에 월급이 한 1억 한 3천만 원 정도 돼요 1억 3 그런데 뭐 보좌관 또 운전기사 뭐 다 하면은 한 국회의원이 얼마를 쓰냐면 7억을 써요 7억을 써요 한 국회의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죠 그런데 천을 기준으로 하면 노르웨이 국회의원들은 이를 천 개를 하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도 105개 정도밖에 안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슈퍼 갑질은요 조연아 부사장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슈퍼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벌고 일은 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오늘 국회 내년 예산안 통과한 거 보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요 몇 년 동안 제 나라에 통과한 적이 없거든요 오늘은 내가 아침에 뉴스를 보고 그래도 밥 먹을 자격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그런데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나라는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시대는 갑니다 이제 제가 왜 그런 시대가 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대학 입학생이 1년에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그런데 2020년에는 대학 입학생들이 1년에 몇 명이냐면 30만 명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대학이 한 400개 되는데 2020년부터는 대학이 어떻게 줄어들을 것 같아요 300개 200개 줄어들어요 그럼 공부 잘해가지고 교수 한 분들 다 어디 갈 것 같아요 다 실직자돼요 그러니까 이놈 새끼가 공부 열심히 해 너 공부해야지 먹고 살아 이런 시대는 끝나요 이제는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먹기 살기 좋은 시대가 되느냐 용접하는 사람들 포크레인 운전할 줄 아는 사람들 그 다음 요리 잘하는 사람들 청소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시대가 온다니까요 세상이 너무나 지금 변하고 있어요 우리 생태마을에 올해 직원들을 채용을 해요 귀가 번쩍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나도 한번 거기 가볼까 그런데 이번에 자격은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만 뽑아요 나는 대학 졸업 예정자들도 안 뽑아요 대학원 졸업 예정자들도 안 뽑아요 혹여 가끔 대학 졸업한 사람들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 뽑아요 우리도 뽑는데 월급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원 전어섭한 사람이나 우리 생태마을 첫 월급은 똑같이 200만 원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해도 직원으로 되면 무조건 200만 원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아니 매주 띄우는데 뭐하러 대학원 자격증이 필요해 아니 배추 심는데 뭐하러 대학 졸업한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생태마을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하면 성실한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 다녀간 사람이 100명도 넘죠 우리 직원이 지금 한 40명 되니까 많이 바뀌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남아있느냐 하면 가정환경 행복했던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가정환경 불행했던 사람 어린 시절을 힘들게 지냈던 사람은요 많이 견뎌야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OECD 국가 어린이 행복지수 조사를 해봤는데 11살 13살 15살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점수를 해봤는데 노르웨이가 95점인데 우리나라 애들이 60점이에요 우리나라 애들은 안 행복해요 이거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꼴등이에요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하면 어렸을 때 안 행복한 애들이 커서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어렸을 때 추억이 많고 어렸을 때 행복한 애들이 커서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생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냐면 4시간 공부해요 초등학생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냐면 5시간 반을 공부를 해요 중학생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느냐면 7시간을 공부해요 고등학생은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하느냐면 8시간 반을 공부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하루에 8시간 반을 공부한다고 그러면 밥 먹는 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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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빼고 그것도 못 먹는다고 그러긴 하지만 그리고 학교 가는 시간 빼고 그러면은요 애들은요 잠자는 거 빼고는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엄마 아빠 형제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왜 예수님하고 추억이 많아요 예수님은 세리와 재인들과 먹고 마시고 놀았기 때문에 추억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랑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았다면 우린 추억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오늘 복음도 막 병자들 고쳐주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저 사람들 먹을 걸 우리가 주자 예수님 먹는 거 진짜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자 없습니다 아무것도 빵 몇 개하고 물고기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줘라 다 줘서 배불리 먹여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 보면 먹는 얘기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 첫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먹는 얘기죠 그렇죠 세리네 집에 가서 먹었죠 자케온 내 집에 가서 먹었죠 사마리아 여인하고는 우물가에서 물 먹으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럴 때 추억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커서도 엄마 아빠하고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행복했던 순간도 없고 미국 애들은 초등학교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은 다섯 시간 반 공부하는데 미국 애들은 초등학교 애들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느냐면 두 시간 반 공부해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하는 흉내만 내는 거야 얘네들은 계속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계속 제가 미국 강의를 가보면은요 얘네들이 하는 거는 정말로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에요 유럽 북유럽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 가서도 계속 놀아요 우리처럼 학원 가서 영어 수학 계속 글쓰기 웅변 이런 거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핀란드 고등학생은 하루에 4시간 공부하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하루에 8시간 반을 공부를 해요 그런데 수학 점수가 핀란드 애들은 544점이고 우리나라 애들은 542점이에요 4시간 공부하는 애들하고 8시간 반 공부하는 애들하고 수학 시험을 보는데 누가 더 잘 보느냐 하면은 핀란드 애들이 훨씬 잘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 학원 보내는 거 쓸데없는 데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애들이 학원 가서 뭐 할 것 같아요 휴대폰 갔고요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애들 학원 가있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이 불행한 거죠 그 시간에 엄마 아빠랑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고 손잡고 소풍 다니고 눈 바라보고 같이 놀았다면은 걔네들은 건강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하고 그랬던 적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사람이 커서요 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가 맛있는 음식 해줬던 거 이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 거 너무 맛있게 먹은 거 그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 거 먹은 기억이 없어요 학교 다니느냐고 학교 다니느냐고 근데 애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애들은 서울대학 가야 되니까 경쟁을 해야 돼 서울대학 가야 돼 놀 시간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세요? 이거 참 웃기지도 않는 얘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시합을 했는데 어떻게 거북이가 이겨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어떻게 거북이가 이겨요 이렇게 발바닥도 땅바닥에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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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북이가 그냥 뛰어다니는 토끼를 어떻게 이겨요 2000년 전 이소부와 얘기해요 2000년 동안 사람들은 거북이가 빠른 줄 알고 있어 사람들은 근데 요즘 새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후손 토끼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아니 이 빠른 우리가 거북이한테 진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갖고 토끼가 거북이한테 도전장을 내요 다시 시합하자 2차전을 버리자 2차전을 버리자 그래갖고 거북이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 뭐 니네들은 토끼들은 막 뛰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너무 빨리 뛰기 때문에 쉬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토끼 잠이 필요해요 토끼 잠을 자야 돼 얘네들은 그러니까 거북이는 믿는 구석이 있어 너 또 토끼 잠 잘 거니까 시합해도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것이다 그래도 거북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거북이도 어떤 준비를 하냐면 나도 토끼처럼 뒷다리를 똑바로 세우는 훈련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뒷다리를 세워갖고 내가 빨리 좀 가야 되겠다 뒷다리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거북이한테 최고 치명은 뭐냐면 두꺼운 등딱지야 그래서 등딱지를 가볍게 갈기 시작했어요 병원 다니면서 나 좀 갈아줘라 이거 좀 가볍게 그래갖고 준비를 충분히 했어요 드디어 2차전이 시작이 됐어요 아니나달라고 토끼가 총알같이 뛰어나갔죠 근데 거북이는 뒷다리를 세워놨으니까 얼마나 거북이도 만만치 않잖아요 쫙 가면서 믿는 구석이 있었어 어떤 믿는 구석이 있었느냐 하면 이제 분명히 저 나무 밑에서는 토끼 잠을 잘 것이다 그래갖고 토끼가 딱 보니까 역시 멀리서 지가 뒷다리를 세워봤자지 그래갖고 쫙 오는데 자도 될 것 같아 딱 잠을 자면서 내가 한 시간만 자야지 두 시간만 자야지 한 시간만 자야지 그런데 이제 거북이는 지나갔어 지나가면서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토끼가 토끼 잠을 자야지 딱 어느 정도 중간까지 갔는데 토끼가 깨어난 거예요 두 시간 자를 거 한 시간 훈련을 열심히 했으니까 한 시간만에 딱 깨어나갖고 거의 결승점 도달점에 총알같이 토끼가 지나간 거예요 거북이가 가다 보니까 토끼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끼가 이 불명예를 씻었어요 드디어 이제 모든 짐승개는 드디어 토끼가 이겼댄다 걔가 토끼 잠을 줄여갖고 그 거북이를 이겼댄다 근데 이제 누가 슬프기 시작했느냐 하면 거북이가 슬프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단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2000년 동안 거북이의 그 성실성 하나로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고 모든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게 지단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치 부심한 거북이가 다시 토끼한테 보존장을 냈어요 한 번 더 붙자 삼세판이다 삼세판 한 번 더 붙자 토끼가 그래 그러면 귀양 내가 명예를 씻으려면 완전히 씻어야 되니까 한 번 더 붙자 이번에 거북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뒷다리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앞다리까지 세우는 훈련을 한 거야 이거를 이렇게 똑바로 세우는 훈련을 한 거야 그래갖고 정말 피어나는 훈련을 해갖고 근육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등딱지는 갈아서 될 게 아닌 것 같아 현대세계가 왔으니까 그 저기 우주비행선에 쓰는 아주 가벼운 학금판 뚜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가갖고 갈았어요 뚜껑을 너무너무 가볍게 토끼 못지않게 이제 속력이 났어요 근데 거북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갖고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한 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토끼가 저 나무 밑에서 잘 거니까 저 나무 밑에 수면제를 분말가루를 설치를 해둬갖고 리모컨으로 터트리면은 완전히 내가 보낼 수 있다 비장의 카드까지 준비해놓고 이제 도전장을 내민 거죠 토끼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 지문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갖고 토끼는 어떤 훈련을 했느냐 하면은 어떤 훈련을 했냐면 토끼 자마를 안 자고 목표 지정까지 가는 훈련을 했어요 토끼 자마를 안 자고 그래갖고 드디어 3차전이 벌어졌어요 3차전이 벌어져갖고 출발을 했는데 토끼가 보니까 거북이가 옛날에는 뒷다리만 세웠는데 이제는 앞다리까지 세워갖고 뛰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내가 정말로 자면 안 된다 슈거라고 뛰면서 나무 밑에 도착했는데 너무 졸렸지만 그걸 극복하고 뛰어갔어요 아니 리모컨까지 다 설치하고 이제 터뜨리기만 하면 완전히 재워갖고 그 토끼 자마를 이기려고 그랬는데 리모컨 터뜨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해보지도 못하고 저버렸어 거북이가 그러니까 거북이가 뭐가 왔느냐 하면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우울증이 야 내가 저 토끼한테는 정말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단 말인가 너무 우울증이 슬퍼갖고 이제 자살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손자 거북이를 보고 이런 말을 해요 거북아 손자야 슬퍼하지 말아라 너 토끼가 몇 년 사는 줄 아냐 잘 모르는데요 토끼는 그렇게 죽어라고 뛰기 때문에 토끼 수명은 7년이다 7년 근데 우리 거북이들은 수명이 얼마인 줄 아냐 우리 거북이들은 할아버지가 지금 몇 살이에요 내가 지금 190살이다 우리 거북이는 느리기 때문에 수명이 200살이다 너는 느린 게 네 본질인데 왜 토끼 이길라고 그 대지도 않는 뒷다리 앞다리 세우고 왜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느냐 너는 천천히 사는 게 너의 운명이다 그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지도 않는 시합을 2000년 동안 자기 거북이하고 토끼 그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 거북이는 천천히 다니고 자기의 그 본성을 본성에 따라 사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아 느린 게 빠른 것보다 훨씬 좋구나 빠르면 7년밖에 못 사는데 느리니까 200년을 사니까 아무리 토끼가 빠르면 왜 빨리 죽는데 그런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자녀들을 거북이로 안 키우고 뭘로 키우냐면 토끼로 키우고 있어요 토끼로 7년밖에 안 살릴 생각을 하고 토끼로 키우고 있어요 그렇게 가장 큰 희생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세자예요 여러분들 사도세자 얘기 알죠? 네 사도세자가 언제 죽었느냐 하면 1762년 임오년에 5월 13일 날 뒤주에 들어갔고 5월 22일 날 죽었어요 8일 동안 있다가 그런데 이 사도세자는 아버지가 영조인데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 효장세자가 있었는데 9살에 죽어요 9살에 죽다가 딱 마흔이 넘어서 아들아를 얻어요 이게 바로 이 선 정조는 이 산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진짜 이름은 이 선이에요 사도세자는 죽고 난 다음에 영조가 불러준 이름 슬픔을 생각해라 생각살자 슬플도자 그래갖고 사도세자고 진짜 이름은 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마흔이 넘어서 아들을 하나 얻었으니까 효장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슬펐는데 이 영조는 이 아들이 너무너무 귀했던 거야 그래갖고 두 살에 사도세자 책봉을 해요 근데 얘가 얼마나 똑똑했느냐 하면 두 살 때 왕자라는 한자를 보고 아버지가 이게 무슨 자냐 그러면 아버지를 가르쳤어요 이게 아버지자다 왕자를 보고 세자짜리를 보고 이거는 누구 무슨 자냐 이건 나다 두 살짜리가 다섯 살 때 효경을 줄줄줄줄 외워요 영조라는 임금은 공부하기 너무너무 좋아했던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똑똑한 놈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똑똑한 놈 만들어 보겠다고 선생을 몇 명을 드리냐 하면 스무 명을 드려요 그래갖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르치는 거야 계속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험을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 거예요 너 사서삼경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스무 명이 둘러있고 다섯 살, 여섯 살짜리가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못하면 영조가 눈을 불아리면서 이놈 그것도 모르느냐고 근데 세자는 때릴 수가 없었어요 누구를 때리냐면 세자를 업고 다니는 내시를 때리는 거예요 대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린아이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문제 하나 못 맞히면 저 내시들이 뚜들고 맞으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일곱 살, 열 살 때는 칼싸움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맨날 산에 가서 나무 잘라서 맨날 칼싸움해서 맨날 여기 찢어지고 그랬던 거 기억나요 이 선은 상궁두라고 칼싸움을 해요 그걸 본 영조는요 이 상궁두를 때려 죽여요 때려 죽여요 그냥 그걸 보고 이 사도세자는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딱 열두 살이 되면서 사도세자는 공부하기가 싫어요 이때부터 책만 보면 머리가 짖근짖근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교육의 최고의 희생자는 누구냐면 사도세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들은 공부하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얘가 키가 엄청나게 커요 사도세자가 세자 그래갖고 나만큼 조그맨 줄 알았는데 키가 1m 막 80대고 청룡도를 휘두를 정도로 힘이 좋았다는 거 관우가 휘두른 청룡도를 휘두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말도 잘 차고 화살도 잘 쏘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하고 점점점점 갈등을 일으키면서 광증에 시달려요 미쳐요 미쳐 미쳐서 나중에는 마지막에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시종들 시종들 100명을 죽여요 거기는 딱 7년 만에 도끼처럼 7년 만에 도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애들 어떻게 해요 영조가 20명 선생 된거나 여러분들이 학원 애들 10개 12개 보내는 거나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애들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가 애들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냐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딱 시켜요 해요 그런데 딱 곧 7년이 지나고 나면 애들 눈빛이 쫙 꺾어지기 시작해요 중학교 2학년만 되면 눈빛이 싹 돌아가기 시작해요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애들은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미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참 많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엄마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행복했던 순간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행복했던 순간이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심지어는 엄마를 때리는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이 엄마들은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얘기도 못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애한테 맞는다 자식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얘가 미치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예요 엄마들이에요 엄마들이 얘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미쳐갖고 이제 애가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면 나한테 데리고 와요 그러면 얘네들 눈빛이 싹 돌아간 걸 내가 봐요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는 초등학교 때 자기 자유시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유시간이 하나도 없이 엄마가 이 학원 가라고 저 학원 가라고 그래서 자기는 미치겠다는 거예요 막 속에서 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 이 사도세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속에서는 울화증이 일어났다 울화증이 만약에 영조가 사도세자가 그렇게 무기신식이라는 무에서도 편해요 사도세자가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었고 만약에 영조가 아들을 정말로 청용도도 마음대로 하게 하고 창 활 말 다 잘 탔거든요 그렇게 키웠다면 우리나라는 광개토왕 대왕만큼 훌륭한 군주 강력한 군주를 18세기에 모실 수 있었을 거야 사도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 정조가 임금이 됐잖아요 권력기반이 취약했어요 그 다음에 정조가 1800년에 죽고 순조 헌종 철종 고종 다 7살 10살 18살 17살짜리들이 왕되면서 조선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 내가 하나 둘 가지고 있는 애 공부 그렇게 시켜갖고 미쳤어 그렇게 미쳤어 그러면 그 집안은요 나중으로도 희망이 없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참 고치기 힘든 병이 뭔지 아세요? 정신병이에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이 정신병이에요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이렇게 걸린 사람들은 평생 병원에 들락날락하고 평생 약 먹다가 결국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을 뒤주에 가둬서 죽이지는 않지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뒤주에 가둬서 죽일 사람은 없지만은 그렇게 미치게 만드는 부모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놈의 1등 병 때문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막 뛰어논 애 중에 미치는 애들은 없어요 초등학교 때 막 엄마아빠랑 같이 뛰어ol고 들로 산으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엄마아빠하고 먹고 마시고 논 아이들 중에 미치는 애들은 없어요 어떤 애들이 미치냐면 대지도 않는 머리 돌아가지도 않는 책상에서 학원에서 시달리면서 미치는 애들이 막 하는 거죠 거북이가 등딱지 학금으로 바꾸듯이 자식 영어 발음 좋게 한다고 혀 이렇게 늘리는 수술하고 초등학생들한테 10개씩 학원 다니게 하는 일이 자식 미치게 만드는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이거 이렇게 공부해야 돼 너 한살서부터 서른살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행복하게 하려고 그래 나중에 행복한 건 없어요 행복하려면 언제 행복해야 돼? 지금 행복해야 돼요 지금 행복하지 않는 애는 나중에도 안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아파트도 사놓고 애들 결혼도 시켜놓고 내가 이제 60살서부터 나중에 행복해야지 그런 분은요 떨커덕 오늘 아침에도 내가 나오면서 암 걸린 분 안수기도를 해주고 나왔는데 내 손에서 안 나와도 안수를 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해주고 왔어요 내 손에서 안 나와도 안수를 받고 싶다 그래서 해주고 나왔는데 자매님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데 무슨 암 말기래요 대개 우리는요 나중은 안 기다려요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언제 행복해야 돼? 지금 행복해야 돼 지금 맛있는 거 사 먹으려면 언제 사 먹어? 지금 사 먹어야 돼 나중에 사 먹지 말고 경치 좋은 데 가려면 언제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지금 나중에 가지 말고 근데 우리는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 한살서부터 서른살때까지 고생해야지 나중에 행복하다는 거 이제는 한살서부터 서른살때까지 공부 죽어라 해도 행복한 시대는 갔어요 이제 교수대도요 일자리 치열합니다 지금 변호사들 노는 변호사들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이제는 머리로 사는 애들이 행복한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사는 애들이 행복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어요 나는 어제도 우리 직원이 저녁에 대전에서 강의 끝나고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학교 대학교 다닌다 때려치고 우리 집에 왔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리 와봐라 너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너 네가 지금 대학교 4년을 다녔으면 얼마를 대학에다가 쏟아 넣을 것 같아? 1억 쏟아 넣는데 1억 쏟아 넣지? 근데 너 이제 대학 안 다니니까 1억은 이제 모아놓은 거 아니야? 그럼 그 1억 너한테 안 쏟아놓으면 엄마는 그 돈 갖고 뭐 할 것 같아? 엄마는 노후 대책 연금 붓겠죠? 그래 엄마는 노후 대책 연금 붓고 너는 1억 저축하고 벌써 너네 집은 2억 벌은 집이다 대학을 안 다니면 안 다닐수록 돈을 버는 거다 근데 너 지금 내가 이번에도 월급을 한 1년 안 됐는데 2백 뭐 3, 40만 원 올려줬어요 우리는 5년만 근무하면 무조건 300만 원씩 받을 받을 두록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럼 너 지금 5년 4년 근무하면 너 1억 모은다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쓸 일도 없고 거기는 해만 떨어지면 돈 쓸 데도 없어요 너 그러면은 4년 동안 딴짓도 안 하고 착실히 돈 벌으면 너 1억 버는 거야 그럼 넌 서른 전에 2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는 거야 난 뭐 대학 나와 우리나라 지금 대학 나온 45만 명 졸업하는데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하는 숫자가 몇 명이에요? 5만 명밖에 안 돼요 40만 명은 2년 3년 빈둥빈둥거리고 심지어는 엄마 아버지가 애들 때문에 경비해 나가서 그거 해가지고 애들 생활비 대주고 뒷돈 대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건 내가 보기엔 대학이야 대학이야 대학만 없어지면 전부 일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아니 대학 졸업하고 딱딱딱 취직하면은 내가 왜 대학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대학 졸업하는 애 거의 반 이상은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할머니 60, 70대 분은 쓸 머리 머리 나쁜 몸으로 살 놈한테 돈 쏟아 넣느냐고 세계 빈곤율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1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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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얼마나 럭셔리하게 사는데요 놀지도 못하고 죽어라 30살까지 나중에 행복하려고 공부했는데 취직 안 되면 그 허탈감 좌절 이거는 어른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한 세 달 전에 아주 이쁘장한 여자 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아이예요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계속 세 번인가 네 번 떨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좌절감 우울증에 시달려 아이예요 날 찾아왔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꼭 공무원을 해야 되냐 꼭 좋은 회사를 가야 되냐 그냥 내가 즐겁게 일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 그 힘든 목표를 세워놓고 계속 좌절감을 느끼느냐 넌 좀 오늘을 좀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이 친구가 며칠 전에 저한테 메시지 했어요 신부님 저 취직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우리는 지금 행복할 수 있는데 항상 나중에 행복하려고 눈높이를 너무 높여갖고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 한살서부터 서른살까지 안 행복해 그럼 서른살서부터 60살은 행복해요? 서른살서부터 60살? 안 행복해 왜 안 행복해냐면 이 서른살서부터 60살들은 자기 인생이 없어 왜냐하면 한살서부터 서른살 된 자식들 뒷바라지 않느냐고 자기 인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학원을 다녀봤던 적이 없어 서른살서부터 60살들은 기타 학원을 다닌다든지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든지 꽃꽂이 학원을 다닌다든지 나처럼 필라테스 학원을 다닌다든지 자기를 위해서 이런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 자기 인생이 없어 오로지 자식 뒷바라지 않느냐고 그래서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식 뒤 뺑글뺑글 따라다니는 거야 초등학교 유치원 따라다녀 초등학교 따라다녀 중고등학교 따라다녀 심지어는 대학까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 저기 뭐야 커리큘럼 수업 과정 짜죽은 엄마들 많아 그리고 학점이 조금 나오면 교수한테 가서 따진다는 거 우리 애 학점이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고 나중에 취직하려면 학점이 높아야 되는데 군대도 뺑글뺑글한데요 요즘 카카오톡이 돼갖고 엄마들이 애들 군대 생활을 볼 수 있대요 그럼 애가 좀만 얼굴이 이상하면 그 상사한테 그런데요 왜 우리 애 얼굴이 이러느냐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군대 가서도 엄마가 애를 책임져주는 거야 그래서 군대 상사님들이요 사병 돌보는 일보다 사병 엄마 돌보는 일이 더 바쁘대요 심지어는 회사까지 따라다니는 거야 애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대리 진급을 못하면 부장한테 가서 따진다는 거 우리 애가 뭐가 모자라서 대리 진급을 못하느냐고 평생 자식주의를 뺑글뺑글 따라다니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헬리콥타 맘이라고 그래요 헬리콥타 맘 또 아버지들은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한동안은 기러기 아버지가 40만 명까지 있었어요 40만 명 기러기 아버지가 이 기러기 아버지들은요 자식들을 한 달에 부인 것까지 하려면 700에서 1000만 원을 보내줘야 돼 그러면은 보통 10년 정도가 있으면 이 기러기 아버지는 10년 동안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돈도 없는데 돈만 버는 기계로 사는 거야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거 30살서부터 60살들은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60살 때 30살 된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자기를 위해서 살아봤던 적이 없는데 내 인생을 살아라는 거야 살 줄 모르는데 30살서부터 60살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요 자아실현 해야 되는 나이야 자아실현 자아실현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능력을 쓰는 오늘 물이 없는데 여기 물을 하나 갖다 놓으면 내가 이 물을 안 먹었으면 이 물은 자아실현 하는 물이에요 자아실현 안 하는 물이에요 자아실현 안 하는 물이에요 내가 먹어줘야지 자아실현이 되는 물이에요 자아실현이 되는 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샴푸를 하나 샀어 그럼 샴푸를 사면은 그 샴푸를 한 방울까지 다 쓰면은 여러분들 기분 좋아야 안 좋아요 그 샴푸는 나한테 와서 자기 능력을 다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럼 자아실현 한 거야 안 하는 거야 자아실현 한 거죠 내가 요즘 목욕가방에 샴푸 하나 다니는데 이만큼 남았어 그 짜서 쓸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 이제 자아실현 다 돼가는구나 이제 자기 능력 다 썼으니까 우리 사제관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문수라는 개가 있는데 얘가요 딱 사제관에 도착하면은요 총알같이 튀어나와요 자기 집에서 그리고 요만한 개가 내 가슴까지 뛰어 올라와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얘가 사제관에 신부들이 오면 안 물고 안 짖어요 근데 여자들만 오면은 잡아먹을 듯이 짖어요 진짜로 그리고 막 엉덩이고 허벅지고 다 깨물어요 얘 자아실현 하는 게 자아실현 안 하는 게에요 자아실현 하는 게에요 근데 우리나라 서른살서부터 60살 된 많은 분들은 자기 능력을 안 써요 자기 능력을 안 쓰고 자기 능력을 안 쓰고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60살서부터 엄마 인생을 살라고 그러면은 자기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데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 사는 게 인생은요 재미있어야 돼 의미가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재미와 의미가 같이 가야 돼 그런데 내가 기타를 잘 쳤다면은 기타 치러 온 세상 돌아다니고 꽃꽂이 했다면 온 성당에 꽃꽂이 하러 다니고 뭐 춤췄다면 춤추러 다니고 이럴 텐데 나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 60살서부터 100살까지 어떻게 살아 우리는 1살서부터 30살도 안 행복하고 30살서부터 60살도 안 행복한 거야 그럼 60살서부터 100살은 행복하냐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물으면 남자들은 외로움이, 여성들은 경제력이 가장 걱정된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걱정과 외로움에 대한 걱정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남녀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까워지지 말아야 할 사람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잠깐의 외로운 감정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더 괴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피하려 할수록 더 고독해지고 타인에게 휘둘리게 되며 자신을 더 나약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연령층에서 힘들어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의 외로움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다닐 뿐입니다 이렇게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괴로움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큰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초연해지고 모든 일에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두렵고 그로 인해 고통을 느끼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정의한다면 고독은 그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고독은 내가 선택할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독할 줄 모르기에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는 상태에서 겪는 괴로움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을 원하는 상태에서 겪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능력을 갖추면 건강한 인간관계는 물론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스스로 세상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알고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여유롭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 빨리 인연이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굳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당연한 순리이고 이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늙어서 자신이 외롭고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봐 걱정되는 이유가 클 것입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의 시간과 관심을 바라게 됩니다 먼저 찾아와 주지 않는다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는 불평불만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비롯해 자식들과도 힘들어집니다 여기에 고집이 대단하고 성질까지 나쁘면 관계의 골이 더욱 깊어져서 결국 나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나를 보살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결국 자신만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종교가 있다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내면의 힘을 얻을 수 있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외로움을 달래줄 수도 있습니다 꾸준한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세상에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매일 함께 지내는 사람은 자꾸만 단점이 보이고 갈등도 자주 생기다 보니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같이 사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싫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소중하게 대해야 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홀대하고 무관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옛 속담의 중마고우도 말 한마디로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중요성이 크다는 뜻이지요 내 주변 사람이 부족하거나 모난 부분이 있어도 살피고 챙기며 그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예의 바르고 다정다감하게 말해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기 생각만 강요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지혜는 상대방이 당신을 존경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야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곁에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하고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는 행동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배우자를 비롯해서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늘 생각하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혼자인 순간에 그들이 여러분 곁에 있어 줄 것입니다 셋째,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들에 대해 우호적이며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호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원만하게 지내려는 마음입니다 개방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들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개방성은 높은 상상력과 호기심이 있습니다 원만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새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인생의 활력을 주고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기심은 활력의 원천이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고 그동안 미뤄왔던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아간다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무엇이 되었든 배움은 당신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감을 맛보면서 삶의 에너지를 얻으세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자신의 한계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커다란 성취감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혼자가 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가 행복한 삶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인간관계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가 언제나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타인에게 이용당하거나 남들에게 휘둘리기 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현명하게 고독을 즐기며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삶의 질을 높여주고 행복감을 주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와 존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성인이 아니라 진정한 성인이란 몸과 마음이 성숙하고 자유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키워나가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혼자가 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솔직하게 속마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내면에서 나타나는 여유로움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를 신뢰하고 따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신은 인간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혼자가 될 줄 알아야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신과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자신과 대화하며 해답을 찾아보세요 남에게 절대로 우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득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천하지 않고 언제나 생각만 하는 사람은 삶을 비관적으로 만들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행동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기 생각을 모두 털어놓지 마세요 단단한 방책을 쌓아야 합니다 남에게 기대어 울 생각 말고 스스로 단단해져야 합니다 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동물이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동물을 쓰러뜨려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이 작은 등이라도 보이면 단숨에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만만한 먹이가 되어버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겨내야지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고 마음을 먹으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운다고 해서 남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사람은 친절하다고 해서 쉽게 좋아하지 않고 냉담하다고 해서 쉽게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꽤나 존경받았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변덕은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사랑하지도 영원히 증오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남에게 절대로 우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충동적인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언제나 천박하고 저속한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고귀하고 신성한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진리는 조금 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내기를 심의하면 기운이 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이 상합니다 세상의 비밀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사색의 힘입니다 사색의 힘은 고독의 시간 속에서 나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워지지 말고 고독해지세요 외로움은 남에게서 해결책을 찾지만 고독은 나에게서 해답을 구합니다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괴로움이 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지식을 하인으로 삼지 말고 지혜를 친구로 삼으세요 소수와 더불어 생각하고 다수와 더불어 말하세요 뭔가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허풍 떠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지 않고 포장하는 것에 급급한 사람은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경계해야 합니다 속을 드러내지 말고 먼저 지켜봐야 합니다 기존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게 새로운 친구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리석음을 활용하세요 가장 현명한 자는 가끔 어리석음을 카드로 씁니다 가장 위대한 지혜는 지혜롭지 않게 보이는데 있습니다 허물없는 사이를 거부하며 당신에게 그늘을 드리울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세요 똑똑하게 보이려고 부자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거절할 줄 알 듯 곧바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완곡하게 거절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단칼에 끊어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만이 깨달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교제해야 합니다 대화에서는 달변보다 사려 깊은 분별력이 더 중요합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을 최대한 많이 하세요 하지만 칭찬을 거짓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칭찬하세요 그러면 항상 좋은 일만 따라올 것입니다 절대로 타인의 비밀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말이 적을수록 다툼이 적어집니다 매사에 언제나 여유를 지니세요 자신에게 부족한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단 한 번에 사용하지 마세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그칠 줄 아는 미덕과 적당히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미소 지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의 소유자는 웃음의 미덕을 압니다 많이 웃으면 치매 예방도 됩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많이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당신의 정신을 항상 새롭게 하세요 절대로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단명의 원인 중 두 가지는 어리석음과 부도덕함입니다 장수의 비결 두 가지는 어리석지 않고 부도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삶을 유지할 지능이 없어서 어떤 이들은 의지가 없어서 그들의 삶을 빼앗깁니다 덕은 그 자체가 보상이요 악덕은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한 번의 선을 행하려 하지 말고 일상에서 자주 꾸준히 행하세요 되돌려 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무주상 보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시한 것을 되돌려 받으려 하는 순간 그것은 보시가 아닙니다 절대로 잃을 게 없는 사람과는 다투지 마세요 그와 다투게 되면 불평등한 분쟁에 휘말리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용기는 위대함의 요소입니다 행동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입을 무겁게 하세요 거짓은 늘 앞서오는 법이고 진실은 뒤따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는 것은 시간뿐입니다 가진 것이 달리 아무것도 없는 이에게도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대하세요 화가 났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분노는 하는 일마다 잘못되게 만듭니다 사람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사랑을 베풀 때 사람이 사람답고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기량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급한 순간이 다가와도 절대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쉽게 잊을 수 있는 훈련을 하세요 기회는 폭풍과 같아서 일단 지나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에게 환영받는 사람은 기지와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거나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약점을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서도 악취가 풍긴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눈동자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세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유를 누리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드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면 자신의 양심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기게 됩니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동요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진정한 용기에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뛰어난 인물이 되려면 누구와 교제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뛰어난 화술을 갖춘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신중하게 말을 고릅니다 대화할 때 신중함은 웅변보다 더 중요합니다 누구도 항상 현명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좋은 대안이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격분하고 있을 때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간의 징표입니다 제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장점을 더욱 빛내주고 인격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는 것은 자신을 종교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마움을 표시하세요 고집으로 상대방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관대하세요 그의 마음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남에게 절대로 우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득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천하지 않고 언제나 생각만 하는 사람은 삶을 비관적으로 만들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행동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기 생각을 모두 털어놓지 마세요 단단한 방책을 쌓아야 합니다 남에게 기대어 울 생각 말고 스스로 단단해져야 합니다 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동물이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동물을 쓰러뜨려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이 작은 등이라도 보이면 단숨에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만만한 먹이가 되어버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겨내야지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고 마음을 먹으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운다고 해서 남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사람은 친절하다고 해서 쉽게 좋아하지 않고 냉담하다고 해서 쉽게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꽤나 존경받았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변덕은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사랑하지도 영원히 증오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남에게 절대로 우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충동적인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언제나 천박하고 저속한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고귀하고 신성한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진리는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내기를 심의하면 기운이 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이 상합니다 세상의 비밀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사색의 힘입니다 사색의 힘은 고독의 시간 속에서 나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워지지 말고 고독해지세요 외로움은 남에게서 해결책을 찾지만 고독은 나에게서 해답을 구합니다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괴로움이 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지식을 하인으로 삼지 말고 지혜를 친구로 삼으세요 소수와 더불어 생각하고 다수와 더불어 말하세요 뭔가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허풍 떠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지 않고 포장하는 것에 급급한 사람은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경계해야 합니다 속을 드러내지 말고 먼저 지켜봐야 합니다 기존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게 새로운 친구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리석음을 활용하세요 가장 현명한 자는 가끔 어리석음을 카드로 씁니다 가장 위대한 지혜는 지혜롭지 않게 보이는데 있습니다 허물없는 사의를 거부하며 당신에게 그늘을 드리울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세요 똑똑하게 보이려고 부자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거절할 줄 알 듯 곧바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완곡하게 거절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단칼에 끊어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만이 깨달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교제해야 합니다 대화에서는 달변보다 사려 깊은 분별력이 더 중요합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을 최대한 많이 하세요 하지만 칭찬을 거짓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칭찬하세요 그러면 항상 좋은 일만 따라올 것입니다 절대로 타인의 비밀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말이 적을수록 다툼이 적어집니다 매사에 언제나 여유를 지니세요 자신에게 부족한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단 한 번에 사용하지 마세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그칠 줄 아는 미덕과 적당히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미소 지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의 소유자는 웃음의 미덕을 압니다 많이 웃으면 침해 예방도 됩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많이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당신의 정신을 항상 새롭게 하세요 절대로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단명의 원인 중 두 가지는 어리석음과 부도덕함입니다 장수의 비결 두 가지는 어리석지 않고 부도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삶을 유지할 지능이 없어서 어떤 이들은 의지가 없어서 그들의 삶을 빼앗깁니다 덕은 그 자체가 보상이요 악덕은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한 번의 선을 행하려 하지 말고 일상에서 자주 꾸준히 행하세요 되돌려 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무주상 보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시한 것을 되돌려 받으려 하는 순간 그것은 보시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를 게 없는 사람과는 다투지 마세요 그와 다투게 되면 불평등한 분쟁에 휘말리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용기는 위대함의 요소입니다 행동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입을 무겁게 하세요 거짓은 늘 앞서오는 법이고 진실은 뒤따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는 것은 시간뿐입니다 가진 것이 달리 아무것도 없는 이에게도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대하세요 화가 났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분노는 하는 일마다 잘못되게 만듭니다 사람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사랑을 베풀 때 사람이 사람답고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기량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급한 순간이 다가와도 절대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쉽게 잊을 수 있는 훈련을 하세요 기회는 폭풍과 같아서 일단 지나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에게 환영받는 사람은 기지와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거나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약점을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서도 악취가 풍긴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눈동자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세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유를 누리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드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면 자신의 양심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기게 됩니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동요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진정한 용기에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뛰어난 인물이 되려면 누구와 교제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뛰어난 화술을 갖춘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신중하게 말을 고릅니다 대화할 때 신중함은 웅변보다 더 중요합니다 누구도 항상 현명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좋은 대안이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격분하고 있을 때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간의 징표입니다 제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장점을 더욱 빛내주고 인격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는 것은 자신을 종교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마움을 표시하세요 고집으로 상대방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관대하세요 그의 마음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제 인간이 어필요 올라가야